이 방은 햇살이 잘 들어가지고 제가 아버지 숲에 오면 이 공간에서 쉬는 거를 좋아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엄마가 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스프레드는 저의 두번째 전시작품입니다. 100% 올 핸드메이드로 패치를 연결했고 또 핸드필팅으로 마무리한 후 전시가 끝난 후 제가 부모님께 선물한 작품입니다. 이 베드스프스는 천생과 함께 전시작품입니다. 하지만 비하인드가 적응하는 전시작품입니다. 이 베드스프스는 공간을 두고 유전합니다. 이 베드스프스는 그리하인드가 적혹되어 있습니다. 더하인드스프스는 그리하인드가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스프스는 그리필팅으로 손을 받지 않을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온 이 숲은 아버지의 숲입니다. 그 개울 건너 저 파란 페라스는 아버지의 집이고요. 이쪽은 이모하고 작은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여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옛날 시험장까지 가생하는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평상 오면 저는 작품 촬영을 이곳에서 하곤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나요? 작품 발전 숲에다 걸고 어떻게 배경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이거는 지금 봄하고 여름? 가을? 어떤 숲에 그런 느낌으로 천을 작업을 했고 이후에다 지금 제가 나무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숲에 와서 여기에 어떻게 작업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탕천에는 나무의 갈색과 또 땅의 황토색 그리고 나뭇잎의 그린색 또 꽃, 열매의 빨강, 주황 제가 이 숲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컬러들을 이 바탕천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후 저는 이 바탕천 위에다 나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숲의 주인공들이 지금 쌓여집니다. 떨어진 시약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힘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무는 버드나무인데 이곳은 원래 수영장이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여기서 저희가 수영을 하고 놀았던 곳인데 그 후 수영장이 폐쇄되면서 이 버드나무가 여기서 자라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거들 강아지가 다 피었습니다. 저는 이 나무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어린 묘목일 때부터 저희가 같이 함께 했고 지금 제가 나이를 먹었듯이 이 나무들도 이제는 나이가 먹고 많이 커서 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나무 두루루는 제가 저희 엄마와 아버지 같은 생각으로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4월 중순쯤 되면 하얀 꽃이 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나무 밑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꽃을 보고 잎을 보고 오늘 이 아버지 숲에 와서 봄이 온 숲을 마음껏 느끼고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에게 남겨주신 이 아름다운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그리고 저는 이 숲에 대한 영감을 얻어서 앞으로도 계속 숲과 나무 작업을 하는 작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숲에 와서 이거를 빨리 숲에 널고 보니까 제가 이번 작품의 포인트색이 주황 칼라였는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지붕 색깔이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들고 와서 보니 아버지 숲과 얘가 너무 잘 어울리고 어울리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 어울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아멘